역경을 딛고 새로운 감독과 꽃봉오리를 피우고 싶은 안양, 그리고 매시즌 K리그 팀에게 발목을 잡혔지만 다시 도전하는 희망의 시흥. 2022년 같은 위치에서 만났던 두 팀, 2라운드의 다른 결과를 다시 써보려 합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FC 안양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홈팀 안양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동 골키퍼 김영찬, 박종현, 임승겸, 김동진, 리영직, 한가람, 홍창범, 전승민, 야구, 김훈 선수가 유병훈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맞서는 시흥시민축구란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정옥은, 변준영, 주영재, 안수민, 리마, 서경주, 오성진, 까밀로, 이지홍, 김태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스펙에서의 도전을 박승수 감독과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FC 안양, 오른편에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란이 위치하겠습니다. 이지홍 찔러줍니다.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 이어집니다. 크로스까지. 골절 이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왼발! 오늘 경기 첫 번째 슛이 시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왼발로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발을 한번 이용해봤는데요. 발이 높았습니다. 시흥 선수를 가격하면서 위험한 플레이가 됐고요. 리영직 선수의 슈팅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무대에서의 첫 번째 공격 시도를 리영직 선수가 보여줬는데 지금은 공이 쓰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끌어냅니다. 달리고 있는 오성진. 오성진 가운데 내줍니다. 공간이 있어요. 김태원 내줬습니다. 안수민 접어넣고 안수민 패스 시도. 김태원 넘어집니다. 오성진 잡아내고 오른발! 선발! 김성동입니다. 오늘 경기 오성진 선수의 왼발과 오른발. 양발이 뜨겁습니다.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의 실수를 누렸던 시흥 시민이었고요. 이 오성진 선수의 감아차기가 정말 일품이거든요. 안양의 김성동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공을 끌어냈습니다. 서경주 가운데 연결. 까밀로가 밀어줍니다. 오른쪽! 오른쪽!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지홍에게 찾아왔던 철호의 기회. 시흥 시민의 번쩍이는 공격이었습니다. 까밀로가 여기서 밀어주는 공이 워낙 좋았죠. 이지홍이 본인의 주발이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왼쪽에 공 떨어졌습니다. 전승민이 밀어줍니다. 김동진이 일단 뒤로. 자, 크로스! 오! 자책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홍창범의 킥이 워낙 예리하게 감겨져 갔기 때문에. 왼발로 갑니다. 헤러! 김덕수 선방! 아하! 공을 한번 놓쳤지만 다시 잡아냈습니다. 자, 결국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FC 안양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코리아컵 2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두 팀 모두 소득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K3리그의 시흥시민 축구단이 K리그2의 안양을 상대로 크게 물러나지 않았던 전반전이었고요. 시흥시민 축구단 오성진 선수를 활용한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FC 안양의 노련함을 사용하고 있는 유병훈 감독입니다. 마테우스와 이민수, 두 명의 선수들 모두 상당히 공격적인 카드입니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후반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호가 벽산을 상대로 결국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3라운드 2경기의 승자가 김포호와 만나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시흥, 오른편에 안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팀들도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투패스, 마테우스와 야구 주고받습니다. 다시 한 번! 야구 쪽! 박사니리라! 마테우스! 마테우스의 크로스! 두 외국인 선수들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이 됐습니다. 왼발 킥! 걷어냈고요. 세컨볼 왼발! 깔아찼습니다. 그대로 지나갔군요. 투입을 하면서 안양이 그만큼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지홍 공간만 있습니다. 이지홍 컷백 외부 오른발! 이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준영 선수의 슈팅 시도. FC 안양, 현재 야구와 마테우스, 단레이까지 모든 외국인 선수들을 투입했습니다. 자, 공간 드디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홍창범! 왼쪽으로! 아하! 김동진이 잡기에는 길었습니다. 이지홍! 1대1 과감하게 칠 수 있는데요. 왼발로 갑니다. 헤롱! 까밀로가 머리에 맞춰봤습니다. 절묘하게 돌려봤던 시도였는데요. 이지홍 선수가 어려운 공을 잘 살려내면서 본인의 주말인 왼발 각도까지 잘 만들었고요. 날카로운 크로스. 까밀로 선수의 헤더까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양의 꽃봉오리는 피지 않고 있는 상황. 야구가 풀어줍니다. 오른쪽 마테우스. 마테우스, 크로스 갑니다. 흘러가면서 가운데 슛! 막혔고요. 다시 한 번! 제차 슛! 골! 황창범의 선제골! 어려웠던 흐름 속에서 FC 안양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엄청난 운전 상황이 있었고요. 이충 선수가 두 번을 막았지만 세 번은 어려웠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갔던 홍창범이 귀중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찬이 길게 줬습니다. 왼쪽 정확한 패스. 김동진. 내줬습니다. 가운데. 단레이! 단레이! 이번에도 김덕수입니다! 선수는 센터백으로 뛰어주고 있습니다. 길게 받던 공. 야구가 바라냅니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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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페인트 동작! 속지 않습니다. 김동진! 야구 받습니다. 야구의 왼발 크로스! 모든 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양 입장에서도 쐐기가 필요합니다. 왼발 킥! 헤러! 이번에도 단레이의 머리였습니다. 이번 성동 키퍼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FC 안양과 시흥시민축구단의 코리아컵 2라운드 맞대결. 결국 FC 안양이 승리하면서 수카바티 안양! 안양이 코리아컵이라는 낙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던 안양이었습니다. 홍창범 선수의 선제골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FC 안양이 계속해서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